핵심 현안에 대해 피해가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지요. 논란이 있을 때 침묵하는 것도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닙니다. 나는 언제나 논란이 있는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리하곤 합니다. 그렇게 해야 언제 어디서든지 현안에 대한 질문에 즉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논리에서 밀리면 음해로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저열한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나 하는 못된 짓입니다. 의사정도 되는 사람이 그런 짓 하는 것은 그 수준을 의심케 하는 시정잡배나 다를 바 없습니다. 또 그런 사람에게 흔들리는 집단이 있다면 그것도 한국 사회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. 야당 대표도 동의하여 국민적 동의가 된 의사증원을 나 홀로 독단으로 무력화하려고 하는 것은 당당거철에 불과합니다. 모든 것은 공론회장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.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인질로 파업하는 것은 지성인이 할 짓은 아닙니다.